오늘 초대한 분은 현대경제연구원 전 대표이셨고 지금은 고문으로 계시는 한상환 고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는요. 2.1 지속가능연구소장이라고 불러주세요. 아, 이건 어떤 곳인가요? 아, 이거는 재단법인이고요. 2.1이라는 건 어떤 의미? 학교 출산율. 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출산과 관련된 어떤 그런 연구를 많이 하시는 건가요? 그쪽 연구를 좀 해야죠. 아, 네. 이건 한번 다음 시간에 또 여쭤보는 걸로 하고. 이번에 이제 공조로 쓰신 책이 트리플 버블이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최악의 버블 붕괴 그리고 기회. 일단 이 제목 자체가 상당히 자극적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우리 시점에서 되게 생각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셨는데 일단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실물 경제를 많이 안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또 요즘은 데이터를 보면 기업들의 실적은 되게 좋고요. 어쨌든 자산 시장은 상당히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버블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지금 상황에 대한 진단이 나오거든요. 이게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랑 이번 코로나 팬데믹하고 두 가지를 간단하게 비교해보시면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는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위기였어요. 그렇죠? 금융 시스템이 붕괴됐고 그 시스템이 붕괴된 근본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크레딧 디폴트 소압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신용이 안 되는 장기 주택 대출을 신용이 되는 걸로 둔갑시켜서 시장에 팔았는데 버블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게 붕괴되면서 금융 시스템이 전체가 다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됐잖아요. 많은 금융기관들이 힘들어졌고요. 코로나19 팬데믹은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앞의 거는 금융 시스템 내재적인 문제가 겉으로 표출이 된 거고 이거는 그냥 외부 충격이에요. 코로나는 외부 충격이다 보니까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수요가 움츠러들고 위축이 되면서 생긴 일시적인 말하자면 위기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일시적인 경제의 위축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가 거기에서부터 오는 본질적인 차이가 서브프라임 사태 때는 위기가 오고서는 이게 언제 해소가 될지에 대한 미래가 보이질 않았어요. 이거는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투자 쪽에서 얘기하는 uncertainty입니다. uncertainty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아무도 미래를 알지 못하는 지금 내가 터널 속으로 들어갔는데 터널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언제쯤 돼 이 터널이 끝날지 몰라요. 불확실한 불확실한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은 재밌는 게 우리가 다 터널 속으로 들어갔어요. 깜깜해. 네. 저 끝에 터널 끝이 보여. 이것만 해결되면 되니까. 백신만 나오면 되잖아요. 백신만 나오면 우린 모두 다 원위치로 돌아갈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언젠간 나올 거고 그게 나오는 순간 우리는 전부 다 다시 자유로 돌아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은 불확실성이 아니라 단순히 해결될 때까지 그 시간 동안에 리스크인 거죠. 두 가지가 그 차이가 있어서 이게 만약에 불확실성이 없고 그다음에 코로나19 팬데믹이 해결될 수 일기가 난망한 거고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고 이런 거였다면 금융시장이 훨씬 더 오랫동안 위축이 돼 있었을 텐데 너무나 빨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챈 거거든요. 이 역병만 고치면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옛날에 봤더니 그 스페니시 독감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이거 다 그냥 시간 지나니까 다 끝나더라.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산시장은 선반영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 터널 끝에 빛이 보이는데 그 빛을 지금 선반영을 시켜버린 거거든요. 주가도 그렇고 부동산 가격은 별로 반응도 안 했고요. 이번에. 주가도 반응을 했다가 곧바로 원위치로 와버린 거죠. 원위치를 더 넘어섰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현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코로나19 팬데믹의 특성이 자산시장에 이렇게 반영이 된 거다. 하고 보셔야 될 거고요. 거기 한 가지를 더 하면 1년 뒤면 집단면역이 형성이 되고 나면 우리 모두 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거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경제활동을 위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물경제가 위축이 되니까 금융시장에다가 연준하고 미국 재무부가 돈을 퍼부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저 뒤에 올 정말 터널 끝에 행복한 세상에 대해서 주식시장에다가 선반영을 했는데 거기다 돈까지 퍼부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자산가격이 오르는 현상은 그렇게 보시면 본질은 그거를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그때도 보면 엄청난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많이 한 상황이고요. 그거 외에도 또 퍼부었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10년간 미국 주식시장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전체 주식시장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몇 배 되는 3배 이상 이런 얘기도 있고 이렇게 돈을 풀었을 때 앞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 이 버블이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자산시장의 상승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쭉 이어지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하나 있고 이것은 말씀하신 듯 2008년부터 이렇게 쌓여왔던 부채의 늪에 세계경제가 함몰되면서 버블이 확 꺼지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 상반되더라고요. 버블은 꼭 한 번씩은 터지죠. 그럼 지금 현재는 버블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버블이죠. 지금 현재 버블 상태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2000년대 들어서 보는 버블 중에 가장 큰 버블이 될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이 네.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8년 사울프라임 위기 때 한 번 구조조정을 싹 했어요. 전 세계가 다 구조조정을 했죠. 산업 구조조정 다 했고 가계 구조조정 다 했고 그때 우리나라만 유독 별 문제 없이 별 문제 없이 지나갔어요. 우리나라만. 왜냐? 우리는 그 전에 구조조정을 엄청나게 하고 가계가 가장 건전했고 기업들도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건전한 상태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조정을 안 하고 쉽게 넘어간 거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구조조정을 싸그리 했고 깨끗해진 상태에서 경제가 2009년부터 시작해서 돈을 퍼벗으니까 2009년에 주가가 폭락을 했다가 그다음부터 회복되는 구간으로 쭉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 팬데믹은 2020년에 팬데믹은 아주 일시적인 이상 현상이라고 보셔야 되고 충격이었으니까 그게 S&P500 시술을 그 기간 동안 쭉 연장을 시켜놓고 보시면 다른 건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이거는 오다가 떨어졌다가 곧바로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이 이전 버블이 해소가 되고 새롭게 버블이 쌓이는 게 아니고요. 이전 버블이 그냥 그대로 연장선상으로 오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 코로나 이전 그때에도 이미 버블이 형성돼 가고 있는 과정이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모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중성장애 저물가 골디락스 경제 골디락스 경제의 다른 이름이 버블이에요. 우리가 가장 투자하기 좋을 때가 골디락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의 다른 이름이 버블입니다. 그냥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블은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태고요.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의 버블이냐가 중요한 건데 규모, 크기 네. 자산시장에 경제가 위기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 쭉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서 자산시장에 먼저 돈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온 자산시장이 다시 실물로 흘러면서 실물경제가 뒤따라오죠 나중에 네. 주식시장이 선반영을 하는 거니까 실물경제가 뒤따라오면서 자산시장하고의 격차를 좁혀 가는데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실물 부분도 과잉 버블이 생겨요. 잘 와닿지는 않네요. 어떤 의미이신지 서프란시 사태 직전을 생각해 보시면 전 세계가 공장을 엄청나게 때려주었죠. 아 맞죠. 중국을 위시해서 그럼요. 중국에서 뭐 거의 모든 산업이 다 중국이 공장을 다 짓는 바람에 공급 과잉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그런 공장을 짓게 된 배경에는 그만큼의 수요가 있었죠. 이 수요는 어디서 왔냐 사람들이 나라에서 돈을 퍼부어 주니까 돈이 많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가 생겨서 돈이 또 늘었어. 그래서 경제가 팽창할 수 있는 만큼 팽창이 간 거죠. 네.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위기가 하나 와서 이 수요가 갑자기 급속도로 위축이 돼 버리면 그럼 공급은 이만큼이나 수요가 위축이 되니까 이만큼이 쓸데없는 게 생긴 거잖아요. 이 부분이 버블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시장에서 지금 이만큼 왔습니다. 그럼 실물도 따라와요. 네. 그런데 실물이 이게 다 똑같이 잘 따라와서 버블이 아닌 정도의 건전한 실물 확장으로 자산시장이 똑같아지면 그건 버블이 없어요. 아무 관계없죠. 그런데 실물 시장이 버블이 쌓이면서 커지면 그 부분이 구수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만큼 나중에 버블이 터진다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 부분만큼 구수조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점은 보시기에 어느 정도의 버블이 형성되어 있는 그 구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크기가 그 갯만큼 실물과 그 버블의 차이만큼 구수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네. 그럼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고 앞으로도 계속 이게 버블은 더 어느 정도나 지속이 될 거라고 보시는 것인지 이번 버블이 이제 얼마나 갈 거냐는 사실은 정확하게 예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그렇죠. 그게 저는 지금 2000년대 들어서 생겼던 어떤 버블보다 더 큰 버블로 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서브프라임 때 되게 크다고 생각했는데 큰 버블이었죠. 그것보다도 더 크다. 더 클 수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큰 버블로 터질 거냐 아니냐는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어디서 보셔야 되냐면 가게를 보셔야 돼요. 산업 GDP 그다음에 주식시장에서의 소위 퍼 이런 거 다 의미가 없고 결국은 가게에서 오거든요. 가게가 모든 경제의 제일 기본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수요거든요. 근데 여기가 부실화되면 터지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 가게가 그렇게 부실화됐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아요. 특히나 요번 그 이전에 고수수정들을 다 하고 왔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심하게 부실화되지 않았고 또 한 가지는 이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쓰러 나가지를 못해요. 미국의 저축률이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평균을 놓고 보면 한 5% 정도 됩니다. 저축률이. 100원을 벌면 5원 저축으로 하고 95원을 쓰는 거예요. 이게 5%가 평균인데 근데 지금 그 저축률이 한 10%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 이자는 높이 갔다가 좀 떨어진 게 10%예요. 그러니까 평균의 저축률보다 저축률이 더 높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지금 아직은 돈을 못 쓰고 돈을 싸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싸놓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저는 그래서 이번 버블은 가계버블보다는 유동성 버블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긴 하는데 이게 지금 2020년 1년 해내 소비를 못 했잖아요. 네 그렇죠. 올해 1년 동안도 소비를 못 할 거예요. 그러면 2년의 시간 그러니까 집단면역이 언제쯤에 만들어지느냐가 제일 관건이긴 한데 그게 이제 원래 당초 예상은 올해 말쯤에 집단면역이 될 거다라고 그랬는데 내년은 늦춰지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러잖아요. 우리 코로나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마스크 대란이었잖아요. 그랬죠. 마스크를 찍어내면 되는 건 뻔히 아는데 공장이 없어. 이 마스크라고 하는 게 뭐 보통 때 필요한 게 1년에 100만 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100만 장을 만들 만큼의 공장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천만 장이 필요하게 되니까 공장을 천만 장을 찍을 수 있을 만큼 늘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크 대란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백신도 우리가 보통 때 필요한 건 100만 도수만 그냥 매년 찍어서 공급하면 되는 건데 갑자기 천만 도수가 필요한 상황이 돼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백신 만들 공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신 대란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이번에 집단면역이 제가 보기에는 올해 내로는 끝나지 않고 내년이나 가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건 내년쯤 될 거다. 그러면 내년까지 사람들이 위축돼서 살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다가 그때 내년쯤 돼가지고 이제 위축이 끝나고 이제 나가서 놀아도 돼. 그러는 순간 해외여행 나가고 모아가면 소비가 확 늘어날 거거든요. 그럼 소비가 늘어난다는 건 수요가 확 늘어나는 거고요. 그 사이에 지금 돈을 무지하게 풀어놓은 게 다 자산시장으로 가서 주식시장에 주가도 올랐지만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여기를 못 가니까 돈은 글로 흘러간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 유가가 지금 60달러 넘어져 WTI가 60 넘었고 구리값 사상 최고치를 근접하고 있고 철광석 가격도 거의 사상 최고치까지 갔다가 요즘 좀 주춤하긴 한데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뭐냐면 원자재 시장에서 가격이 오른 게 비용 인상의 물가 상승 압력으로 옵니다. 보통 한 6달 정도 뒤면 그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최고치로 찍어서 이 상태가 조금 더 간다고 보면 올 하반기나 내년쯤 가면 이제 비용 인상은 오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비용 인상이 본격적으로 크게 왔다. 근데 여기에 수요가 갑자기 확 잡아당긴다. 그러면 가격은 치솟죠.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올라가는 만큼 자산 가격들도 같이 반영을 할 거고 근데 거기에 그동안 또 돈을 계속 풀어놓을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피크는 내년에 찍을 거 같아요. 내년에 찍고 이게 어느 정도로 수급이 그때 가서 시장에 맞춰지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 수급이라는 건 어떤? 수요와 공급이요. 전체 시장 전체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실물경제 실물경제 전체 수요 공급이죠. 그 안에 자동차도 들어가고 사과도 들어가고 쌀도 들어가고 별의별게 다 들어간 전체 사회총량의 경제총량의 수요와 경제총량의 공급이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막 치솟아 올라가 올라갈 거거든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2022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게 일어나기 시작할 거고 2023년도 그런 현상이 지속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때가 본격적으로 버블이 이제 불꽃놀이가 시작이 될 때입니다. 아 그 말씀은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불꽃놀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화려하게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는 계속 이 버블이 지속적으로 잉태가 그래서 잉태가 됐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계속 이게 자라나는 과정 네. 지금 버블은 자라나는 과정이고요. 불꽃놀이 터질 때 보면은요. 저도 이제 그 한 30년 넘게 한국경제 세계경제를 보다 보니까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아주 이 버블이 형성과 버블의 붕괴를 지금 수도 없이 봤거든요. 마지막에는 대체로 경기민감주입니다. 경기민감주가 주가가 뛰기 시작하면 그건 버블의 끝이에요. 그게 뭐냐. 원자재 관련된 주식들. 다음에 철광석이라든가 이런 제철 관련된 거. 다음에 해운, 조선. 이게 다 경기민감주들이거든요. 경기를 가장 늦게 반영을 하고 가장 일찍 경기를 타고. 근데 그리고 한번 경기가 타면. 예를 들면 조선은 공급능력이라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도크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몇 개의 배를 만드느냐인데 갑자기 도크를 늘릴 순 없잖아요. 물론 그것도 대응을 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요가 갑자기 확 늘면 공급이 못 들어가니까 가격이 오르거든요. 해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에 있는 배가 예를 들면 2만 TU짜리가 100개가 풀려 있는데 갑자기 100개의 배 가지고 실어날 수 없을 정도의 물동량이 나오면 운임이 뛰는 거잖아요. 그게 본격적으로 올라가서 주가가 그게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 그때는 버블이 터지는 것을 경계를 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바는 아직은 유동성장이거든요. 아직 실적장으로 안 넘어갔거든요. 시장에 유동성 그만큼 많고 실적장으로 넘어가기에는 아직 실적이 어떻게 될 건지도 명확하게 알 수도 없어요. 왜냐면 아직 팬데믹이잖아요. 그게 넘어가게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버블이 어느 정도로 형성될 건지는 본격적으로 아는 건 그때쯤 되겠죠. 근데 또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은 위험이 아니다. 왜냐면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연준도 그렇고 정부 당국자들도 그렇고요. 다 고민을 하겠죠. 그런 대응방식이 나오면서 그러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액션들이 나오지 않게 위험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위험이 아니냐 위험이나 위기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제가 봤는데요. 그렇게 안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를 예로 들어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생기는 버블은 없어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터질 때도 벌써 2006년부터 부동산 경기는 꺾이는 게 나왔어요. 네. 2006년 한 중반 정도가 미국의 부동산이 피크를 찍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강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에는 벌써 몇 개의 모계지 관련 금융기관들에서 위험 신호들이 왔어요. 2007년에 이미.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다 무시했죠. 시그널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시그널은 나오는데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그때 이미 이게 전문가 그룹들에서는 미국 부동산 법을 터진다고 다 얘기를 했었어요. 2007년에 이미. 아 그래요? 그럼요. 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상진구 나오기 시작했다 나오기 시작했다 하고 다 얘기를 했는데 금융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공중판인데요. 다들 뻥을 맞은 거예요. 환각상태에 들어가 버려 있어서 그런 경고음들을 듣지를 못해요. 그걸 못 듣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훅하고 터져 버리니까 그때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현명해서 그런 위험 시그널들을 다 미리 캐치를 해서 거기에 대응을 해간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그걸 캐치를 하죠. 그리고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내가 주식을 만 원에 산 게 10만 원이 됐어요. 버블이 와서 터지면 다시 2만 원으로 떨어질 텐데 운 좋게 10만 원에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운으로만 파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일부는 이 시그널을 미리 감지하고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쇼커버 했던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어서 그게 대표적인 게 존 에프 케네디 아버지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존 에프 케네디가 아일랜드 이민의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혹시 알카포네라고 들어보셨나요? 시카고의 전설적인 마피아 조폭 알카포네하고 케네디의 아버지 둘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둘 다 뭐로 돈을 벌었냐면 밀주로 돈 번 사람이에요. 알카폰은 몰래 술을 만들어서 몰래 이거를 공급을 해서 돈을 번 거고 그 아버지는 미국이나 해외에서 술을 수입해와서 팔았어요. 그때 금주법을 보시면 재밌는 게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어요. 팔면 안 된다?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만들면 안 된다? 네. 애매하네. 애매한 거예요. 마셔도 법은 죄는 아니잖아요. 마시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술은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면 좋은데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수입을 해와서 돈을 벌었고 이 사람은 이제 불법으로 해서 돈을 벌어서 똑같은 사람이 둘 다 금주법이 만들어낸 부자인데 근데 이 아버지가 매일같이 월스트리트에서 출근을 하는데 월스트리트 바로 앞에 구두 닦기한테 맨날 똑같은 애한테 가서 구두를 닦는데 어느 날 이 구두 닦기가 구두를 닦으면서 주식을 추천을 하더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장님 오늘은 뭐 무슨 예를 들면 오늘은 삼성전자가 좋을 거 같아요. 추천을 갑자기 한 거니까 이 구두 닦기까지 뛰어들어 주식 시장에 뛰어들은 거잖아요. 그거 보고 아예 팔아야 될 때 하고 그걸 다 팔아버렸다는 거죠. 그때. 자기 재산을 그때 지켰고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자도 있고 폭락했으니까 더 부자가 된 거죠. 만주 가지고 있던 거를 싹 팔고 새로 샀으면 10만 주 산 거잖아요. 그렇죠. 더부자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초를 닦아서 그 재산을 바탕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정부의 아주 탐닉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그널들을 미리 읽고 결정을 내린 건데 그런 사람은 정말 천만 명 중에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쇼커버 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공매도 치고 있나요 그 그쪽 하락 쪽에 배팅했던 영화에도 나왔던 갑자기 제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빅쇼트요. 빅쇼트. 빅쇼트 그 주인공들도 보니까 예상은 맞았는데 그 예상이 현실화되는 거는 기간이 생각보다 더 길었던 거예요. 그 과정. 그래서 자기들도 이게 아닌가 아닌가 이럴 때 터지더라고요. 1년인가 2년 후에 터졌잖아요. 한참 지나서 터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재무관리 그러니까 투자 뭐 이런 쪽을 처음 배우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효율적 시장 가설이잖아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모든 정보는 즉시 시장에다 반영이 된다. 그런데 실제로 그거를 연구한 페이퍼들을 보면 효율적 시장이 그렇게까지 효율적이지만은 않더라. 정보가 들어와서 이게 퍼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 하는 게 일반적인 논문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거 같아요. 시간이 좀 걸려요. 네. 그래서 이제 고모님은 앞으로 2023년 정도가 아마 버블의 최정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죠. 물론 그게 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 정부나 연준이나 아니면 생각하지 못한 어떤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거에 따라 또 변동은 되겠지만 현재 상황이라면 이제 그런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걸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아직 그렇게 가까운 거는 아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2023년이니까 충분히 대비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환각에 있지 않은 계속 뭔가 어떤 수익이 나오고 더 상승하고 그러다 보면 또 이게 어느 순간 희미해질 수도 있죠. 그럼요. 당연히 희미해지죠. 해지고 일단 말하자면 이게 다 도박장에 들어와 있는 거랑 똑같은데 카지노 들어가 보면 이 저는 카지노 가서 이 저거는 안 하고 슬라트머신 이런 거 재밌잖아요 그거 해보면 이게 한 100대구 200대구 쫙 기계가 있는데 이게 뭐가 맞으면 굉장히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네. 그래서 마치 거기 있는 모든 기계가 다 이게 맞은 것 같은 그런 환각이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터지니까 나도 터지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 하나만 맞아도 100대가 다 맞은 것처럼 시끄럽게 소리를 내니까 다 환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 순간에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 요즘 보면 제가 작년에 나온 게 11월 네. 그 정도 됐었죠. 그때 그때 여기 잘 나오시는 우리 최영호 고문님하고 말하자면 내기를 한 번 했어요. 올해 이번에 주식시장은 3천이 넘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언제 넘어가냐 날짜를 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날짜를 대요 그리고 3천이 넘어서 어디까지 가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저는 3천이 넘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했더니 뭐 이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우리는 우리 시장은 그렇지 않아 뭐 이런 식이었어요. 넘었잖아요. 그때는 아 갈 거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간다고 근데 지금은 여전히 더 갈 것 같아요. 그때하고 지금의 차이는 뭐냐 그때는 3천 넘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시첸말로 뻥치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들 4천 간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4천을 간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버블이에요. 환각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게 무지하게 큰 환각이 돼서 터지겠지만 아직은 그 상태에는 안 갔어도 이미 환각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환각이 점점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일단 현재 상황을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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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